아 아 조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손님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다 소빙을 해주시더라구요 이건 저희 전날에 주문할 겁니다 아 아 아 아 으 으 엘민 아 은근히 같이 보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호실과 스스로 침 прим- empieza 낙서라. 무조건 침입 멈춰서 쥐한 사illa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마이갓, 웰컴 투 롬 로마는 역시 엄청 뜨겁네요 도로도 다이로 옛날 도로를 그대로 여지를 해서 왔을 때 5분 정도에 걸린데 한 10분 정도 걸렸어요 이런 도로 때문에 4분 정도 걸려서 핫 멸치 캠핑 너무 차지났어요 너무 Liberty 너무 차지났어요 너무 차지났어요 네번에 걷는 곳에서 길이 오는 곳이에요 이때 저는 오마이갓 오마이짱 오마이갓 이렇게 대부분을 가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omo é bem? Amé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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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radeceria a desprechaça. 여기 오시기 전에 역사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덥습니다. 여기 올 거면 한 10월 이후에 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덥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더워서 말이 안 나오네요. 근데 로마는 항상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오기 전에 로마 오늘 비 온다고 했는데 오고 나서 완전 햇빛 쨍쨍하고 한국의 여름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경치는 뭐 멋있어요. 뭐 이런 느낌? 지금 다시 물사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바다와 함께 도착해 드릴게요. 꼭 좀 더 잘 모르고 잘 가야 될 것 같아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뭐지? 대박인데? 나 이런방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좋지 뭐 로마 첫째 날 2차전 호텔에서 출발. 저녁은 중고집을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 OOTD는 없지만 너무 탔어요. 지금 시커메요. 한번 나와볼까요? 여기도 로마 유명한 분수 가는 집입니다. 근데 여기 과일이 들어갔네요. 청양고추 시우로 종료하고요 이거 빨리 먹을래? 오름이 녹으면 맛이 없대 오향가지입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너무 좋아 맛있어 맛있어 지금 중고식당에서 민무생선을 먹었는데 되게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거 파기름으로 찜한 민무생선을 먹었는데 긴장감 다 먹고 나서 이런 질문이 생겼답니다 이거 뒤집었는데 왜 살이 하나도 없지? 왜 살이 없지요? 아시는 분? 아시는 분? 내 생각에는 원래 살이 없어요 근데 안 믿는데요 안 믿어요 근데 왜 이런 상태로 있을 수가 있나? 물어봐 Where is my half of fish? 오늘 바디칸 투어를 신청했고요 아침에 좀 빨리 도착해서 가이드가 주청한 펌집에서 커피랑 빵 먹겠습니다 뒤집어서 극복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남은 제주 남은 여행 남은 여행 그냥 따라가 못해요 이번엔 남은 여행 여행 전국 전국 여러분 여행 여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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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풍골 여기는 무슨 명풍골인가 봐요 명풍샵은 쫙 펼쳐져 있어요 그래도 명품 사는게 전세계는 다 똑같군요 다들 명품 좋아하니깐요 여기 드디어 그 유명한 스페인 광장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광장의 계단입니다 유명한 상태로 로마가 되죠 그 시컨또라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